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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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공이 다 끝났어요. 보시면 살짝 뿌연 느낌이 있어요. 안쪽에 물기가 좀 남은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필름이 깨끗하게 올려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노피전 PPF 필름의 장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초저항변 필름이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필름 중에 여름철에 날파리가 터졌다든지 새똥이 묻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묻고 나서 날파리가 터지고 나서 뼈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필름 표면에 박히지가 않아요. 필름 표면 클리어증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필름들은 이제 그게 좀 심할 거예요. 그지만 저희 거는 그게 없고 수축도 없고 그 다음에 필름이 한번 제대로 시공되면 들뜨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색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자 미국 CCL 그룹의 나노피전 PPF 필름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한국 공식 수입원이고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PPF 필름은 이제 패키지로 시공하시면 좀 더 저렴한데요. 지금 현재 시공되는 본네트에 생활보호 패키지 5종 하시면 이게 시공가가 100만원이에요. 원래는 115만원인데 패키지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자 요거 이제 시공 가격 한번 제가 옆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시공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패키지로 하시는 게 사실 저렴해요. 전체 시공 하시면 좋겠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비싸다 보니까 저렴하게 좀 하시려면 패키지로 하시는게 훨씬 저렴합니다. 생활보호 패키지 5종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은 헤드라이트 양쪽 그리고 두어 손잡이 안쪽에 컵 지금 여기 시공하고 있는 두어 손잡이 안쪽 컵 여기 4군데 두어 컵 4군데 그리고 두어 엣지 지금 여기 시공되어 있죠? 두어 엣지 이렇게 두어 엣지 4군데 그리고 뒷범퍼 리드 보시면 뒷범퍼 상단 뒷범퍼 리드하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내리고 하시면서 많이 스쳐요. 그러면 상처 또는 도장의 까짐 이런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유구, 주유구 컵 이렇게 하시면 이게 생활보호 패키지 5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가 생활보호 패키지 생활보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 재단을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예쁘게 재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컴퓨터 재단이 되어 있는 필름을 그대로 붙여드리는 겁니다. 칼을 전혀 대지 않고요.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군데가 있죠.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 브리지 코리아 전국 통합번호 16882526이에요. 무료 전화고요. 전화 거시면 문의 상담 그리고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브리지 코리아가 없는 지역 지역에 나노퓨전 PPF 필름을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 취급하는 곳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com 또는 기존에 예전에 저희가 디프 코리아 상호를 썼었잖아요. 디프 코리아.com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취급하는 취급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고 가까운 지역에서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W 3시리즈 G30 신형 모델 PPF 실속 패키지 본네트와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시공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 고컬 브리지 TV 유튜브 채널 좋아요 또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매일 좋은 영상 좋은 영상으로 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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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